아 나 진짜 게임 그렇게 못하네 아 게임 발로 안아 너희 아빠 일주일에 다섯 번씩 군대 꿈꿈 너희 엄마 MBTI 검사하시려고 병원 가심 출근길 내내 신호 다 올림 혼자 있을 때 슬릭백 연습하심 엄마 아빠 미안해 우리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말에 피지컬로 답해보는 건 어떨까요? 너 동체 시력이 매우 건강하구나 너야말로 끌어치기가 AI였어 이 캠페인은 서든어택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서든어택 서든어택은 서든어택은 서든어택이